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내 집 마련 잘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7가지 체크리스트 딱 내 집 마련할 때 이 7가지만 체크하시면 제 생각에는 큰 실패 없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무주택에서 내 집 마련하는 거 그리고 1주택자에서 갈아타기 하는 부분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되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딱 7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그 바로 직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바로 직전 상황이 어떠했느냐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안에 투자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 있죠 그 투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면 그게 뭐 1%라도 안 된다면 사실은 내 집 마련을 언제 할 거냐 이거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 살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타이밍에 있어서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을 볼까요 타임을 잡는 게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주식에 미국에서 지금 마스터 그래프예요 가격이 뭐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쫙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 떨어졌다가 하는데 이랬을 때 도대체 주식의 경우는 언제 사면 잘한 걸까요 이게 1990년이나 이때 산 사람은 사면 안 될 사람이었을까요 사고 나서도 올라가긴 하잖아요 물론 딱 봤을 때 와 여기 고점에 산 사람은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하죠 그리고 또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최근 직전 사항이 급하락했을 때 급하락하고 나서 뭔가를 샀을 때 그 시점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과거에 여기 지금 회색깔로 다 칠해놨잖아요 쫙 하락하고 나서 이때 만약에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산다 또는 또 1980년도에 쭉 떨어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또 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샀는데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 제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지고 나서 사면 마음의 위안이 되죠 1990년대 떨어졌다가 샀으면 어땠을까 2000년도 떨어졌다가 샀으면 어땠을까 2010년 바로 직전 2008년 서프라임 터지고 떨어졌다가 사면 어땠을까 물론 이거를 이때 샀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한정 올라갈지 올라가다가 떨어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먼 미래 이야기는 그렇지만 기왕이면 직전 상황이 급등하고 나서 사면 이거는 조금 리스크 할 수 있잖아요 역으로 최근 한 2년 동안 조정을 많이 받고 사면 아무래도 리스크 해지가 조금 되겠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직전에 큰 폭의 하락이 있은 후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최근에 보던 시장이 어땠죠 1년 6개월 넘게 생각보다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죠 물론 마음 같아서는 7년 전 가격으로 쫙 다 빠지면 좋겠지만 어떻게 그게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식하는 사람들도 이 가격이 아 여전히 비싸 말도 안 돼 이게 지금 1000까지 더 내려가야 되는데 왜 아직도 2000이야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죠 그걸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 직전 동안 하락을 많이 하고 최근 들어서 반등이 이제 보인다면 그러면 그 정도라며 내 집 마련을 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신이 아닌데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너무 바닥을 잡으려 하거나 너무 과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어 이게 지난 6개월 전에는 매매가격이 1억 더 저렴했었는데 지금 1억이 올랐어요 이거 하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미 부동산 끝났어 라든지 나는 너무 늦어버렸어 나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면 안 되는구나 와 이 좋은 길을 왜 놓쳤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 바로 직전 상황 확인하기 이건 이제 우리 동네에 대한 그래프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역별로 흐름이 다르거든요 자 첫 번째 이해하셨죠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집을 사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볼까요 자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당연히 실거주용도 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자 이 주택을 사는 이유를 아래 빈칸에다가 퍼센테이지로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이 집을 사는 이유가 거주하는 목적이 한 몇 프로 총 100% 중에 분배를 하는 거죠 투자에 대한 목적이 몇 프로 그 퍼센테이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곰곰히 솔직하게 여기서 사실은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무주택에서 하나 또는 1주택에서 갈아타게 할 때 그런 경우에 그 한 채가 절대적으로 사실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실제 거기에 실거주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을 텐데 만약에 거주에 대한 목적이 10%도 안 되고 투자의 목적이 90% 된다 그럼 이거는 사실 실거주가 아니라 100% 거의 투자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투자의 목적으로 선택하는 집하고 거주의 목적으로 선택하는 집은 그 선택을 언제 어떻게 할 거냐가 완전 다르거든요 이거를 결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 집 마련 잘하는 법 체크리스트 7가지를 말씀드리고 있고 그 첫 번째에 있어서 바로 직전 사항을 체크하자 그리고 웬만큼 괜찮은 사항이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집을 왜 살려고 하는 걸까 너무 그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게 투자 목적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내가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도 거주 목적이 최소 60에서 70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투자 목적이 한 3-40% 또는 어떤 분은 거주 목적이 80-90% 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내가 살 수 있는 수준을 파악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터무니없이 야 요즘 지금 서울에 똘똘한 채 역세권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 브랜드 그런 아파트가 뭐 빨리 가격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저걸 사야 되는데 저걸 사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살 수 있나요 내가 사는 동네가 그 동네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난 부산 사는데 무조건 그거 다 팔고 서울 걸 사야 되나요 부산은 사람이 안 사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수준을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샘플로 예시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내 집만을 하고 싶은데 자기 자본이 한 5억 정도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출 없이 내 집만을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 달에 월이자 원금 상환함과 합쳐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거죠 해봤는데 내 소득 대비 대출 3억 정도까지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분들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3억이라는 대출을 금리가 다 다르지만 만약에 뭐 4%다 그러면 월이자가 100만원 나오고요 5% 금리다 그러면 월이자가 125만원 나옵니다 이자만 여기다가 원금 상환도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소득 대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도 요 정도 금액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총 핸들링 할 수 있는 주택을 매매해도 괜찮은 금액이 총 금액이 한 8억 정도 되는 거죠 이 8억이라는 금액을 알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터무니없이 17억짜리 아파트 사고 싶지 이걸 어떻게 레버리지 해가지고 최대 다 끌어가지고 살 수 있을까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살 수 있는 수준에서 금액을 딱 계산해 본 다음에 아 이 정도까지 가능하겠구나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실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내지만 하고 싶다 그러면 서울에서 제일 좋은 동네가 아니라 그냥 되게 평균치를 보면 평당 한 3천만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평당 3천만원 짜리인데 우리가 아파트가 이렇게 뭐 13평 18평 21평 27평 이렇게 애매하게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24평 33평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좀 정해져 있잖아요 정형화 돼 있잖아요 제가 그랬을 때 아 그러면 내가 내가 가진 돈으로 평당 3천만원 정도가 여기 평균이니까 24평대를 사면 내 가가 7억 2천 정도 되겠구나 33평대를 사면 9억 9천까지 되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한도 금액은 8억이니까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33평은 못 사겠다 서울에서는 24평으로 어떻게든 봐야 되겠다 아니면 뭐 지역을 낮춰가지고 평형을 올릴 수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실제로 살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랩핑을 한번 살짝 해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체크리스트가 뭐냐면 입지 신축 평형 이 세 가지를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세 개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좋은 입지에 신축에 평형도 내가 원하는 정도의 그 평형으로 그걸 다 하려고 하면 금액이 무한정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거냐 간단합니다 자 입지와 신축과 평형이 있을 때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가 이걸 섞으면 안 됩니다 입지가 1번 신축 여부 2번 3번이 평형이에요 자 이랬을 때 제가 화살표가 있죠 투자에 대한 만족도가 있고 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요 나는 아까 퍼센테이지를 매겼죠 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난 90%야 그렇다고 하면 그분은 평형을 1순위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4인 가족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짐도 있어야 되고 서재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공간이 필요한데 입지를 올려 가지고 평형을 포기하고 조그만 곳에 신축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입지만 생각하고 허름한 오래된 아파트에 그 주차장도 연결 안 돼 있는 24평대로 줄여 가지고 우리 4인 가족인데 들어가 살려고 하면 거주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평형을 1순위로 고집하고 그 다음에 신축이냐 아니냐를 고집하고 그 다음에 입지를 선택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재테크 측면으로 가면 그 반대가 맞아요 입지를 끌어올려야 돼요 신축인 용인이냐 구축인 분당이냐 라고 했을 때 구축인 분당이 미래가치가 좋다는 거예요 거주해서 살려고 하면 금액이 비싸니까 평형을 낮춰야 되겠죠 신축 포기해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 밸런스를 나는 어디 쪽에 퍼센테이지가 많으냐를 가지고 내가 챙겨가야 될 것들을 선택해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가진 자금으로 어떤 지역들을 내가 조금 검토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조금 나왔을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아파트나 주택들이 쭉 나올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가 아닐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만 딱 나온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거 사겠죠 근데 이것도 괜찮은 거 같고 저것도 괜찮은 거 같고 뭔가 아쉽긴 하지만 저것도 어떨까 아 혹시 저게 더 괜찮은 거 아닐까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괜찮아요 이거를 너무 많이 도출하지 마시고요 뭐 한 3개에서 5개 좀 이렇게 내가 검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 개를 도출하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까지 하고 난 뭘 해야 되냐면 보통은 이게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C가 좋은지를 객관적으로 검증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 방법을 살짝 그 다음에 알려줄 건데요 체크리스트 여섯 번째가 뭐냐면 딱 여러 개 물건 중에서 두 개만 먼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두 개씩 두 개씩 그때 뭘 비교하냐면 이 친구의 미래를 우리가 아나요? 모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미래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과거와 현재를 다 비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과거는 썩 빼고 현재만 비교합니다 이런 식이죠 용인의 신축을 갔더니 오 이게 10억 하네? 아 이게 좋을까? 아니야 아니야 분단에 가서 구축을 봤더니 야 이거 평수가 또 작아지는데 이것도 10억 하네? 아 어떤 거 살지? 어떤 거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현재 가치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어땠지?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도 분명히 그 아파트가 있었을 텐데 그 아파트의 과거가 시세가 어떠했지? 누가 더 비쌌을까? 같이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제가 2015년도인가?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랭구님 제가 야탑에 지금 집이 있고 거주하고 있는데 그냥 이걸 팔아버리고 야탑은 이거는 분당부 아닌 것 같으면서 느낌이 조금 약한 야 이거 순회 학군도 아니고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탑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팔고 그래도 서울이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근데 2015년이었으니까 경기도보다는 그래도 서울이 낫지 않을까요? 기름유타운 거기 아파트로 갈아타기 어떨까요? 이런 질문 엄청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두 개의 아파트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비교해보세요 함께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야탑동에 있던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30평대 기름유타운의 기름레미안 1차 30평대 이 두 개를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과거 2014년도부터 그래프를 보면 큰 차이가 있나요? 미세하게나마 주황색깔이 지금 야탑 장미마을이거든요 주황색깔이 주황색이 예전부터 엄청 조금 더 비싸다가 같아졌다가 조금 더 비쌌다가 같아졌다가 또 뭐 조금 더 비쌌다가 최근에도 조금 더 비쌉니다 그쵸? 지금 호가가 얼마냐면 장미 30평대는 지금 호가가 가장 저렴한 게 네이버 매물상으로 10억 5천하고 있고요 기름 레미안 1차는 9억 5천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뭐가 신기하죠? 이 두 친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내재 가치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 가치가 거의 동일하구나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나마 야탑 장미마을 현대가 레미안 1차보다는 조금 아주 조금 더 비싸구나 이랬을 때 굳이 내가 야탑에 있는 장미마을 팔고 기름 레미안 1차로 2015년도에 갈아타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헷갈려 해요 경기도니까 서울이 낫지 않을까? 또는 뭐 강동구니까 저기보다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본인 내 피셜을 돌려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왠지 좋아 보이니까 이게 괜찮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땠느냐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는 모르지만 과거와 현재 이미 정답이 나와요 이거를 먼저 체크하는 게 우선이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미래를 체크해야 됩니다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체크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다 해야 되는 거죠 과거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앞으로 지금은 비슷한 지역인데 미래에 특별한 호재가 한쪽 지역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나중에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렇다고 하면 그 친구한테 점수를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둘 다 호재가 없다 자 그러면 과거와 현재만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때 미래 호재를 체크할 때 대부분 수도권은 구도심이 많죠 구도심 내에서 미래를 호재를 체크할 때는 딱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정모부 제가 책을 본 사람이라면 2018년도에 제가 다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체도시를 분석하는 방법과 구도시를 분석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구도심에 대한 이야기만 살짝 해드리면 구도심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제일 좋은 건 일자리가 증가를 하는 호재가 있냐 없냐 이게 1순위 1순위 이거 있으면 게임 끝 예를 들어 볼까요 판교 일자리 들어오기 전에 판교 샀다 게임 끝난 거죠 마곡지구 일자리 들어오기 전에 샀다 게임 끝난 거죠 뭔가 큰 이제 개발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하면 이거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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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큰 일자리가 추가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 일자리를 빠르게 연결해주는 교통호재가 있다면 이것도 플러스 플러스 정도의 호재다 그 외 것들은 사실은 미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상가 하나 이번에 근생 건물 들어와가지고 병원들이 몇 개 들어왔어 이거 의미 없습니다 옆에 무슨 트윈스코트가 안 생겼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 체크해도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 이런 정보들이 이미 사실은 다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지도에 가서 네이버 지도에 가서 뭐 누르면 될까요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여기 보면 개발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개발 이 개발 버튼을 딱 누른 다음에 어떻게 축소 축소 제가 맨날 아이랑 맨날 이거 합니다 지도놀이 여기 가면 국토종합계획이 이미 여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확대 확대하면 여기 고속도로 호재 외곽순환도로 호재 그 다음에 뭐 지하철 개발할 것들 다 나오죠 여기 뭐 구호선 연장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일자리가 들어온다는 거 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종부터 구리까지 고속도로 또 제2경부고속도로 만드는 거 호재 다 나오죠 신도시 여기도 만든다고 하는 것들 다 나오죠 3기 신도시도 이게 다 나오죠 다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이걸 통해서만이라도 체크를 하면 된다 그 외 것들은 좀 미세하다 어때요 이 7가지 체크만 하더라도 내지만을 할 때 조금 도움 되지 않을까요 번 외로 또 제가 조금 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호갱이 안 돼야 되니까 그쵸 호갱이 안 돼야 되니까 너무 비싼 걸 사면 안 되겠죠 너무 비싸게 나온 걸 사면 안 되겠죠 과거 시세에 잘 비교를 해서 아 이 정도면 사도 괜찮겠다 라고 판단해야 될 거고 가격 협상도 잘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걸 정말로 사기로 결정을 했고 이걸 계약까지 다 하고 샀다면 사고 나서 1개월 지나가지고 아 저걸 살 거야 아 이걸 샀어야 돼 너무 그런 거 비교한다거나 또 만나는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거 샀는데 괜찮을까요 잘못 산 거 아닐까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살 때 후회가 분명히 있죠 후회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유 돈이 많았다고 하면 지금 거보다 더 좋은 걸 샀을 텐데 아 왜 내가 이걸 샀을까 후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사실은 그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돈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내가 공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보는 눈이 없었을 수도 있고 뭔가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노력을 좀 덜 했을 수도 있고 입지를 보는 눈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주택을 마련하는 게 엄청나게 뭐 자주 사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놓고 나서 너무 자기를 자책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또 그 선택을 기반으로 아 내가 다음번에는 어떤 걸 더 잘 체크해야 되겠다 라고 깨닫는 또 시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행복과 관련된 건데 행복에 대한 공식이 있잖아요 유명한 공식 행복은 이제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이다라는 건데 집을 사놓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아 내가 원하는 건 저거였는데 아 저거 좋은 입지였는데 아 저거 신축 저걸 살걸 살걸 왜 내가 이거 샀을까 하면서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커지면 행복이 폭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진행된 것들은 후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여기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구은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은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은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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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